안녕하세요. 1일 1 리포터 최재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하네요. 리포터야? 네. 1일 1 리포터입니다. 내년에 잘 던지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강민재 선수 저랑 내기하시지 않았어요? 집에 한번 봐봐 내기해야고 내기 뭔지 알지? 무조건 내가 내기 이기려고 하던 거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성공을 열심히 하고 김재형 선수 뭐 하시나요? 올해 5승 했는데 내년에 몇 승 하실 건가요? 15승이죠. 와아 형이랑 형이랑 이충호 선수네요. 1승 2명 2승 2명 2승 2명 아니 1승 올해 별로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표가 없나요? 목표가 없답니다. 강성현 선수 운동하시려고 하나요? 제가 하체 운동 하려고 근데 왜 안 하시나요? 지금? 지금 놀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은데 18kg 정도는 들어줘야 해. 몇 크람이? 점점 내려가는데 지금? 숫자가? 다칠까봐 12kg 12kg 오케이 갑자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네 저희가 그만해줘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요? 네 일단 내년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년에 목표 내년에 목표 뭔가요? 지금한테 인정받은 좌우한 특급 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밀면 올라가는 거예요? 밀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김재형 선수를 밀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돌리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김재형 선수 네 얼굴로 드나요? 어떻게 해요? 원래는 뭐야? 으악 왜 이렇게 이렇게 가벼운 무게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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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 죽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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